봉선아, 무시볼까? 그게 뭔데요?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? 알겠습니다 니 무슨 장틀에 불타가? 둘이 있을 때는 맘 편하게 끼라면서 알았다, 봉선아 우선 가면 우리 같이 큰 병원 한 번 가보자 니 아무래도 장이 썩은 것 같다 농담은? 농담 아닌데 니 아까 배고 부탁했겠지? 내 라면 하나 끼려 올게 알겠습니다 김대희 그리처 팀 갔어 내 남자 됐어, 됐어, 됐어 세진아 너 대희 선배랑 있으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그니까 다 봤나? 대희 선배랑 나랑 쉿 아무 말 안 해도 돼 봉선아 너가 행복한 거면 나도 행복한 거야 대희 선배 기다리겠다 들어가 세진아,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야 친구끼린 그래 갈게 그래 아 아 아 아 일로와, 자스카 자스카 거짓말을 하고 지금, 자스카 어이?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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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, 뭐, 뭐 면접 보러 간다고 한 놈이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 뭐 면접 너는 면접 보러 가서 똥 푸나 어이? 똥 퍼, 똥 퍼 아 아버지 어떻게 알았지, 믿고 니 면접 본다는 회사에 내가 전화해 봤어, 자스카 자스카 거짓말하고 똥 퍼 똥 퍼 엎드리 아이고 엎드리 자, 거짓말 똥 퍼 아머니, 아머니 잠을 서 니 봉선이 니 내가 참 이쁘게 봤는데 니 다 큰 아가씨가 지금 남자들하고 지금 1박 2일로 지금 놀러를 와 어이 니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몰라 아버님 오해입니다 저희 진짜 1박 2일로 건전하게 엠티 온 겁니다 맞습니다 여는 여자들 방에 남자들 방은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와 이리 시끄럽노 조용히 좀 해라 아 아 아 아 아 아